안녕하세요!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시의 오브 시이브즈 시간입니다. 자, 드디어 이 게임이 정식 출시가 되었어요. 자, 그렇다면 투피스 해적당 뭉쳐야 되지 않을까요? 하지만 그에 앞서 혼자 수련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거 정말 간만에 항해라 굉장히 설렙니다. 블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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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은 좀 챙겨가고 저거 베타보다 mpc들이 많이 생겼네요? 이틈을 살펴보면 와, 뭔 놈의 골드 실화냐? 뭐가 이렇게 비싸요? 와, 만 원이요? 오, 마이, 갓 미션을 받아서 한번 떠나봅시다. 이자 아저씨도 상당히 돈이 많아보이네요. 아, 이거 저번에 기껏 어떻게 상자 엄청나게 갖다 줬는데 완전 양아치였거든요. 이번엔 좀 값 좀 제대로 쳐주셔야겠습니다. 어, 여긴 또 무기상점이구나. 와아아아 황금칼 뭐야? 완전 멋있어요. 샷건 13,500원 와, 전체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네요. 값없이 다하아 오, 저의 배가 앞쪽에서 대기타고 있네요. 자, 캐논벌도 좀 챙겨가지고 바나나, 바나나 필수입니다. 우선은 미션부터 하나 간단하게 이건으로 만들어야 겠습니다. 이건으로 깨보자구요. 샷. 오케이, 아, 이게 조그만 배. 아, 이거보다 더 작은 배가 없나? 이게 제일 작은 배인가요? 아, 사실 이거 혼자서 조정하기 빡센데. 오케이, 몰라. 일단 가봅시다. 오케이, 덫을 내려라! 그 다음에, 닫을 올려라! 두번째 미션 중 모ica 자, 여긴 어디죠? 두 개가 있는데, 섬이 두 개다 있어요. 그 다음에, 맵을 좀 살펴볼까요. 이거 똑같이 생기는 것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. 음... 어! 오오오오! 바로 밑에다! 바로 밑에! 빠띠용 쉿렉베이 바로 근처에 있네요 자 여기랑 다음 어디냐 다음 목표도 미리 체크를 해놓읍시다 이것도 어디야 이렇게 생긴게 어딨을까요 매토도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오오 여기다 여기다 바로 근처에 두개씩 있네요 이정도면 이거 혼자서 할만하겠는데요 자 방향을 자 이제 왼쪽으로 틀어야겠죠 자 저쪽 섬일 것 같은데 핸젓에 맵볼이야 이거 운전하라 이거 빡세네요 상당히 아 저 바로 앞에 있는 섬인 것 같습니다 자아 전방에 보이는 섬이다 오게이 와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물그래픽 미쳤습니다 오우야 자 저 앞에는 어떤 범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쪽 방향 맞지 내려가보자 음... 맞네 맞네 쉼렉베이 자 어디가냐 어디가냐 이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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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다 넘어갔다 섬이 작은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오케이 아 날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이거 약간 혼잣항이라 조금 무섭긴 합니다 쉼렉베이에 도착했군요 자 이제 섬에다가 자 바짝 틀어주고 전방에 자 브레이크걸 준비하세요 베스트 드라이브 앱 출차실력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슬슬슬슬 지금이야 도체 내려라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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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아아아 오아아아 배 배 배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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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짝살이 났네요 자 물 물 물 물 아 한명만 더 있음 좋겠다 자 보물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오예 깜짝이야 어어 깜짝이야 어어어 헤드샷마아 헤드샷마아 까불겠어 어어 뭐하는 동네야 여기 제가 이쯤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 자 4F 아 이렇게 부서진데가 있네요 배가 아 아 그럼이 근처일 것 같은데 예 아 위험한 냄새가 난단 말이지 오오오오 오 벼 camb Intex 뼈도 있고 난리가 났네요 어 그게 왜 Kind is 그럼뭐야 Gospel 웹 퍽 안녕 돼지야 골unt 이거 시작하자마자 삼겹살 먹는 각입니까 뭐야 꿀꿀아 꿀꿀아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왜торы 왜 이렇게 빨라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아이 귀찮게 하지마 어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죠? 아 삼겹살 각이었는데 이거 어두워서 상당히 잘 안보이기 때문에 위치를 좀 예측하면서 가야되요 뭐야 뭐 점박이 돼지는 또 뭐죠? 요즘 돼지는 수영도 할 수 있습니까? 어디갔어 어 이리와 삼겹살 먹자 삼겹살 먹자 삼겹살 먹자 어디가십니까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식아 자 이거 돼지 못잡는거에요? 아니 이거 말랩돼지입니까? 죽을 생각 안하네 삼겹살 삼겹살 내놔 와 말랩돼지네요 죽을 생각을 안하네 삼겹살 꼬꼬대 꼬꼬대 일로와 꼬꼬대 일로와 꼬꼬대 치킨 내놔 오늘 반찬은 삼겹살 먹자 오 잡히긴 잡히네요 뭐야 그냥 사라지잖아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보물부터 찾아야돼 난파산 근처 그리고 이쪽인것 같거든요 그러면 큰 배가 하나 있구요 이쯤이다 여기다 여기를 파면 될 것 같아요 보물상자 나옵니까 오오 와 바로 찾아버렸네요 이야 이거 나와 올라와 오오 기본적인 상자인가 봅니다 조아싸 상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초반부터 시작이 굉장히 좋네요 무시하고 산사만 챙겨해서 빠르게 도망갑시다 일단 첫번째 섬에서 가볍게 상자 하나 얻었습니다 다음 섬으로 바로 이동할게요 혼자 하는 모험이라 그런지 약간 적적하긴 합니다 그 와중에 또 부딪쳤죠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예따아야야야 제발 부딪히지 마아 밑에 또 빠꾸났겠네 이거 잠깐 빠꾸부터 메꿀게요 아이고 난리났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.. 시작부터 배가 남아나진 않습니다 사실. 이쪽 지역엔 날씨 원래? 싹 좋지가 않거든요? 오케이 쫙! 승리하면 될 것 같아요. 후어우 간만에 노래나 한 곡 들면서 가시죠 여러분 빠바바바바바밟 아 두피세졌다. 이거 혼자서 이렇게 뭐 하나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. 후원조미 과연요! 보물상자를 팔면 얼마나 좋을지? 굉장히 기대되네요. 우와아 타도 보세요 가자 부자를 향해 가 보자 이쪽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라스트 월 따단san 자 베스트 드라이버의 주차 실력 멈춰 버렷 오라지 야 이번엔 주차 나쁘지 않았다 우 lasted 어 시작하자마자 앞에 해골이 있는데 미리 장전 해놓고 네 머리에 한발 어엏! 뭐해봐! 와.. 저거 스네이크 utmost 스네이크... 코브라! 코브라 tit! 독독독 ..독독데미지 아 걍 걷는 게 아닌가봐요 아.. 너무 아픈데? 바나나 먹어줘고 다음은 돌 쪽에서 가기전에 이거 뭐여? 메세지? 맵을 발견했습니다. 우와 이건 뭐죠? 트리록 아일랜드 트리록 아일랜드에 무슨 이상한 좀비들이 있나봅니다. 우와 요쪽일 것 같습니다. 아 길 모아서 어텔! 거의 뭐 조롱급 칼실력이었어요. 자 이쯤 팝시다. 이쯤이면은 맞을 것 같아요. 그렇지! 바로 나왔죠? 오케이. 첫번째 미션 가볍게 클리어하는 각이네요. 좋았어! 오케이! 첫번째 미션 완수했습니다. 자 이거 들어가지고 팔아봅시다. 아야야야.. 자 나 갈거다. 와봐 와봐. 뭐니? 못오지? 아 요거는 혼자서 굉장히 잘했어요. 든든합니다. 아.. 자식들이 말이야.. 니 머리에 한 발 조종하시고 어.. 쏘세요! 와! 에이 못줬다 일단은 뭐 거슬리는 놈들도 처리를 했구요 좋습니다 돌아왔어요 와.. 상자 이제 얼마줄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어쨌든 물건들 팔러 가봅시다 자 선생님 고생해서 가져온 보물상자입니다 얼마주실건가요? 자 얼마야? 얼마주실겁니까? 아 129요? 아직 한개 남았을까 몰라요 요정도면 괜찮게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선생님 사실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쉽게 못 구하는거에요 아 선생님 자주 올게요 아시죠? 무슨 말이지? 아 양아치가 여기 또 있었네 너 저번 그 양아치랑 무슨 관계야? 짜식아 야 여기 무슨 도둑놈들 밖에 없네요 아 이거 어느새로 돈 먹어가지고 와 수염하나도 350원인데 살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옷은 또 만원이 넘어가요? 오 마이갓 아 살 수 있는거 하나 있네요 남자나 살 수 있겠네 아 자 오늘 수염은 수염에서 혼자서 미션을 한번 가볍게 클리어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버튼 누르는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시간에는 이거 뭔가 엄청난 보물지도로 발견한거 같거든요 요쪽으로 한번 찾아서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